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현대차에서 지난주부터 코나 EV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해도 1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화재 위험이 확인된 카니발 등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자마자 정신없다고 바쁘시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으셨는데 많이 바쁘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방식이 보편화됐지만 또 이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기존에 하던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학생들 가르치는 걸 주원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게 원격 강의도 하면서도 또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가르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이 뭐 가중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국에서 또 진행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청취로 어떻게 잘 나옵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얼마 전 현대차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코나의 화재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리콜 되는 것 자체가 코나 전기차는 아직도 진행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리콜을 4만여 대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국산 제품의 수입차도 해당이 됩니다. 원인은 조금씩 다 틀려요. 4세대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도 연료 호수가 느슨해지면서 연료가 뿜어지게 되면 바로 화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화재 가능성 때문에 지금 현재 리콜이 한 8천여 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BMW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운행을 하다가 엔진이 정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리콜 들어가는 요인들이 다 틀리지만 한 4만여 대가 지금 리콜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역시 관심은 코나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원인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13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2건, 13건 하는데 해외에서 한 2건 생기고 나머지 10건 정도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문제점은 2년 동안에 생기면서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배터리 화재인 건 확실하고요. 문제는 셀을 공급한 LG화학의 책임이냐 또 이거를 시스템화시켜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같은 거 설치한 현대차 그룹 쪽의 문제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의 분리막이 결함이 있다라고 일부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내려가 책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폭풍도 지금 거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코나 전기차만 불이 났다는 얘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화학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고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리막이 아무리 양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충전시키는 충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무리한 충전을 시키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 즉 피로도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결국 화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질의 분리막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같은 경우에 충전 상태를 너무 한 97%까지 너무 올려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피로도가 쌓이면서 화재가 생길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들이 제기되면서요. 아마 코나 전기차의 화재는 2회전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리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는 방법으로 과연 제대로 되느냐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요. 또 역시 원인에 대한 것들이 아직 완전치는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지만 너무 빠르게 결정을 지어서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LG화학의 경우에는 우리 쪽 잘못이 아니다라고 추장을 하고 있겠고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래서 실험을 계속하는 진행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빨리 밝혀져서 완벽하게 리콜이 안 된다면 지금 전기차에 대한 또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정부가 밀어붙여서 미래차의 먹거리를 확보를 하고 또 국내가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비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고민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빨리 가라앉히지 않으면 문제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이런 입장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일단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원인에 대한 것들이 이게 과연 리콜을 받아서 정상적이 되느냐 또 리콜을 받았을 때 화재가 더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또 책임 소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코나 전기차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10만 대가 판매되는데 국내가 3만 대거든요. 해외 시장이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LG화학 입장에서는 세계 1위의 2차 배터리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서 유탄이 여러 군데로 튀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LG화학에서도 당연히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디가 그냥 간판 아나운서 최영진이란 분입니다. 교수님 이 시간 마치면 옆 방송국 가셔서 방송하시네요. 대표님께 항의해야겠다고. 바로 가십니까? 끝나고? 바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리콜 주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충전시켜도 불안하고 화재가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 또 여러 상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MS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시킬 때 배터리 팩에 코나 전기차가 5개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압차라든지 온도차가 심하게 발생하면 바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신호를 또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동적으로 또 충전도 중지시키고 시동도 안 걸리게 만들어요. 그런 배터리 팩이 있으면 차를 바로 싣고 가서 팩을 교환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책임 소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물론 지금 책임 자체가 100% 현대차의 책임이고 LG화학에 셀의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현대차에서 LG화학에다가 청구할 겁니다. 그러나 LG화학 입장에서는 셀 자체가 불량이다라는 얘기는 수용을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원인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이 분은 소송감이 내라고 하셨는데 그 추후에 소송도 펼쳐지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2, 3년 전에 태양광 발전의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23건의 화재가 생겼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1차 발표는 배터리 셀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차 조사를 들어갔는데 2차 조사에서는 운영방법 관리상의 제작상의 종합적인 융합적인 문제다라고 발표해서 애매모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나 전기차인 경우에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 구입에 있어서도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좀 유독 저희 문자가 많이 안 들어오는데 늘 자동차 상담 시간에는 폭주를 했었거든요.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한 주 만에.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호시반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공구사 번호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상담이 많은 시간인데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고요. 이어서 카니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카니발 4세대 등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화재만 얘기 나오면 2, 3년 전에 BMW 차량 화재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코나 전기차 화재 등 자동차에 관련된 화재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1년에 역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가 4,500건에서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건에서 12, 3건 정도니까 이거는 물론 특수자 같은 건설기획까지 포함을 하는 내용이지만 하루에 10건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부분들입니다. 전체 화재 중에서 자동차 화재가 전체의 한 2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콜도 역시 카니발도 화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 호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대로 조임이라든지 이런 게 느슨하게 되면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고 특히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열을 뿜고 있는 열 덩어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료가 노출된다든지 또는 실제로 오일 같은 거 노출돼서 주변에 있는 어떤 먼지 찌꺼이 같은 가능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면 바로 그게 화재가 될 수가 있고요. 주로 그래서 자동차 화재 중에서 90%는 엔진 쪽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엔진이 열 덩어리이다 보니까 특히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화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냉각수 문제라든지 엔진 같은 것만 문제가 생겨도 역시 과열이 되면서 화재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카니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반년 이상 지달려야 되는데 이런 리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정적인 시각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자동차 제작사가 노력을 더해야 되는데 리콜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자진 리콜을 해주고 또 소비자들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리콜을 받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리콜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는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을 갖고 있는데 전기전자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너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새 현대차에서 문제 생기는 게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2명이 할 거 3명이 할 걸 혼자서 다 하고 나머지 사람은 노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징계도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생산라인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이런 불량의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이커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상담 문자가 또 몰려오네요 갑자기. 3653번님 전기차는 운행할수록 주행거리가 짧아지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휴대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휴대폰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2년 3년 정도 쓰게 되면 동시 통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하루 종일 가던 것이 이제는 반나절 가고 또 보조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이런 거 하면 느끼실 텐데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전기차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가격에 배터리 가격이 40에서 50% 차지하니까 배터리 교환하라는 얘기는 차 이거 전기차 포기하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배터리에 대한 보증기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충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무상 교환해 준다. 그러니까 가격이 4천만 원짜리 차면 1600에서 2000만 원짜리 배터리인데 이걸 무상 교환해 주겠다라는 건데 요새 그래서 10년 20만 킬로미터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늘려주고 있어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선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덕 티거님께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는 좀 작으니까 위험성이 덜할까요? 훨씬 더 낮다고 보고 있죠. 1997년 12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양산형으로 세계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 25년 정도 수명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완성도도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아직 원래 어댑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걸 첫 차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은 또 내연기관차 사기에는 또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도려놨습니다. 연비도 보장이 되면서 기술적 완성도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0분의 1 이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자체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좀 저렴하군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점이 생겨서 충전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엔진이 자동 가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해소시킬 수 있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4715번님. 2010년 스포티지입니다. 2, 3일 정도 세워놓았다가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 모터가 길게 울리다가 걸립니다. 배터리 문제인가요?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동성이 좀 떨어진다. 운전자가 가장 자기 차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걸 때 일발 시동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야지 시동이 걸린다라든지 또 평상시에 시동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슬림보다 디젤이 훨씬 더 길고요. 또 LPG는 서너 배가 더 길거든요. 아마 특징 아실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 차가 시동성이 길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는요.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발전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발전기 시동이 걸린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동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배터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스타팅 모터, 시동 모터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기르기스 현상이라고 해서 시동성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모터의 문제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배터리 문제다. 배터리가 2년 반, 3년 돼서 수능이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문제로 보입니다. 6494번님. 주유 램프가 점등되고 도대체 몇 킬로미터나 더 주행할 수 있나요? 30킬로미터다, 10킬로미터다 평균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차마다 용량이 지금 틀립니다. 보통 이제 한 10%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킬로미터는 아닙니다. 훨씬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적다 하더라도 한 30킬로미터는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킬로미터까지 가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 4, 50 정도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불이 들어오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그래서 불 들어올 때까지 끄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오래 쓰게 되면 수분기가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들어올 정도면 밑에 있는 오일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끌려올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 상태도 나빠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연료를 쓰지 마시고 한 4분의 1 정도 불이 들어오기 눈금 한 눈금 정도 남아있을 때 보충을 해 주는 습관.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한 40킬로미터는 간다. 못 가도 30킬로미터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불이 뜨잖아요. 그래도 좀 믿고 갑니다. 한 50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50킬로미터는 가요. 실제로 예전에 실험을 했었어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없어질 때까지 시동이 꺼질 때까지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상당히 많이 가고요. 최소 30에서 50 정도 가니까 너무 이거 믿지 마시고요. 또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불이 들어오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에 바닥에 있는 거 끌려 들어오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이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일단은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래 쓰다 보면 아마 연료탱크 청소하겠다는 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년 정도 쓰는데 몇 년 5, 6년 정도 끌다가 연료탱크를 내려서 밑에 보면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지만 수분 같은 경우도 온도차 때문에 안에 수분이 끌어지면서 이게 바닥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쓴다라는 측면 또 소비자한테 경각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연료탱크의 10% 정도에서 일반 경고등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든 게 일반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9번님 승합차 구매하는 데 고민이 많네요. 환경을 생각해서 lpi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디젤을 권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디젤은 정부에서 디젤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을 빨리 내려가게 만들어서 도심 승리 못하게 한다든지 또 환경개선 부담 같은 걸 부담을 시켜서 일반 소비자들이 대두력이면 소비자가 못 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디젤 승용차는 없습니다. 진입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럽 다음으로 제3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디젤이 안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래되게 되면 질소산화물 같은 거, 미세먼지, 원인물질 많이 배출되는 거 아실 겁니다. 저 같으면 디젤 차량이 지금 아마 몇 년 이내 끝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디젤 차가 생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친환경차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일단 LP 자동차는 요새 액화, 분사 방식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가솔린에 육박할 연비가 되고요. 일단 가스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특히 승합차를 중장거리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시발유 대비해서 가격이 50%뿐이 안 되니까 연비를 고려를 해도 30%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LPG 연료가 훨씬 더 이점이 크고요. 환경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낫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확실하게. 문제는 저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요. 하니발 같은 경우에 4세대 모델 인기가 많은데 왜 가솔린과 디젤만 만드느냐. LPG 엔진이 이미 나와 있는데 LPG 모델을 추가를 해서 일반 서민들, 특히 중산층에서 택일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만드느냐 해서 자동차 메이커에다 압력도 가하고 있거든요. 좀 더 다양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신 부분이 요새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렉스라든지 승합차가 두세 가지 모델,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LPG 모델까지 추가를 해서 일반인들의 선택폭을 넓게 해주고 또 친환경도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LPI로 추천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운행을 해서요. 자기 특성이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장거리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방송국 가셔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